연속 낭독 우리를 존경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서른 네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몇 년 후 한국에 있을 때 오승재 교수가 내게 자기가 쓴 책을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미국에 유학가 있었을 때 출석했던 교회에 송영필 목사라는 낙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을 초청하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상담했더니 7시간 운전해서 보증인을 얻어주고 7시간 운전해서 돌아왔다 그 일로 유학기간 동안 우리 식구들은 미국에서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식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오승재 교수는 장로가 됐고 한 아들은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됐고 다른 애들 셋도 다 잘됐다고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된 일이 없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다 우리의 조그마한 친절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이 렌싱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생긴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때 여기저기 담임의 목회를 했던 이유로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열매를 보고 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내 청춘 시절의 목회 생활이 큰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때 사랑의 교회 담임이었던 오카논 목사님이 그랜드레피스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옥 목사님이 어느 날 날 찾아왔다 함께 얘기 저의기를 하는데 순간 성령님이 옥 목사님에게 목회지가 필요할 거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서 옥 목사님께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세그나 한인 교회를 옥 목사님이 맡아 목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침 옥 목사님도 사역지를 찾을 때라 좋아하셨고 세그나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 그 결과 그 교회는 잘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 1975년 나는 서그던 목사님이 심화하는 사우스 침례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렌싱에서의 목회는 재미있었고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난 항상 북한 선교를 잊지 못했다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북한이 고향이라고 밝혔고 신학을 공부할 때도 북한 선교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우쳐 주셨고 그 길로 날 인도해 주셨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꿈에 그리던 북한 선교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내게 찾아왔다 1977년 10월 디트로이트 신문에 선교대회가 있다는 광고가 실렸다 강사가 김장한 목사님과 미국 극동방송 재정 담당 부사장인 밥 어레이놀드였다 선교대회 장소는 메리몬트 침례교회였는데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다 그때 마침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리든 꿈에 그리든 북한 선교회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무조건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언제쯤 자유롭게 북한 땅을 넘나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했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의 설교는 막혀있던 내 사고의 밝은 빛으로 다가오는 축복 그 자체였다 4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설교 내용이 기억에 생생하다 오늘날 러시아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회 장막 때문입니다 중국에도 안 됩니다 죽의 장막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도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휴전선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동방송 전파를 통해 선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금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전선만 없으면 북한에 선교를 가겠다고 생각했던 내게 강력한 울림이 왔다 전파를 통하면 지금도 북한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제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휴전선이 뚫리면 북한에 가서 포금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북한에 전도할 수 있음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 극동방송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날 밤에 바로 호텔로 김장환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설교 때 받은 그 감동을 그대로 전했다 오늘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 신학을 공부했는데 오늘 목사님 선교를 듣고 지금 바로 방송을 통해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역을 정리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에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한국에 가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김 목사님께 내 생각을 전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자네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지 그냥 극동방송으로 오면 되네 밝은 미소와 함께 한국으로 와도 좋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주고 계신 하나님께도 마음을 다해 감사 기도를 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청룡필 목사 체험 갚을 길 없는 은혜 서른 네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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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